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진매트릭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098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4일 오후 4시 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진매트릭스 주주민들 많이 힘드실거에요. 오늘같은 경우에 사실 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은 코스피도 3000선 아래로 빠지고 코스닥 부분도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906포인트까지 빠졌는데도 일단 진매트릭스가 더 빠질게 없는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냉정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좀 추세가 많이 꺾였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재료가 좀 어느정도는 이제 소진됐다라고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자꾸 이제 조금 신기한게 왜인들이 왜 계속 사지 요게 가장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추세 꺾이면 원래 안사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매가 계속 아래서부터 지금 완전 바다권이라서 그런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바다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할 뿐입니다. 어 궁금하구요. 일단은 진매트릭스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 분석 한번 가서 전자공시 먼저 한번 볼게요. 전자공시 보면은 딱히 뭐 크게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산총계 부채총계 근데 부채총계가 좀 많아진게 조금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자산총계가 어 아 당해 이게 직전이네. 이게 전이고 이게 당해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좀 줄어들고 자산총계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자본총계도 늘어났고 자본금도 더 늘어난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어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실거고 매출액 관련해서도 영업이익 부분은 흑자전환. 단기순이익도 흑자전환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종목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분기에는 흑자전환 했네요. 다 보시면은 전부 다 흑자전환 한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어 요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분현황도 보시면은 일단은 제일 안타까운게 유동주식 비율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외인이 좀 개인 물량도 많이 물려있는 것도 있지만 외인들이 좀 많이 사서 그런지 유동주식 비율이 80%면은 삼성전자보다 무거워요. 주가가. 주가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뭐 비교할 그런건 아니지만은 사실 반도체랑 제약바이오인데 어 비교할건 아니지만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보면은 유동주식 비율이 7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사실 어 유동주식 비율이 이 체대주주랑 기타주주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이 유통되는 물량인데 평균적으로 60%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좀 무거워서 잘 안올라가요.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어 20%에서 50% 사이는 어 가벼운 종목 대신에 어 올라가긴 잘 올라가는데 급등락이 심하죠. 어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많으면 주주 관련해서 어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어쨌든 유통주식으로 좀 환산을 해낸 것 같아요. 근데 어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너무 높죠. 이 지분 현황을 보면은 비율이 너무 높고 사실 음 그 오늘 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은 어 이 비율도 많이 높아서 쉽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매물 소화를 이 정도 매집을 했으면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해낸 거거든요. 사실상 외인이 이 정도 이제 매물 소화를 해냈으면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해냈는데 어떠한 이제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약품 한번 볼게요. 제일 약품 보면 화이자 관련주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관계에서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백신 관련주거든요. 요것도. 근데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추세가 끝났어요. 개인 물량만 계속 들어오는 거죠. 랩지노믹스. 전에도 계속 어 이런 거는 이제 추세가 끝나서 아예 끝나버린 거죠. 아예.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까지 지금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진매트릭스는 요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웨인이 계속 매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뭔가 한 번 정도는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주주님들도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들고 가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이제 진매트릭스는 좀 소통을 해야지 제가 백날 이렇게 죽은 생각 떠들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궁금한 거를 좀 풀 수 있는 한 제가 최대한 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져서 주식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상황을 한 번 다시 한 번 봐 보고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제가 꾸준하게 좀 방송을 이어 나가는데 궁금하신 거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 좀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 보시면요. 여기에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 보자면 저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 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 주시니깐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뭐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차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차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 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그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 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좀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